안녕하세요. 저는 까짱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리포트 책을 읽어줄거에요. 근데 이건 백과사점이에요. 봐볼까요? 음! 우와! 멋지다요. 이거 어디 우리가 산거에요. 저거 샀어요. 우와! 잘 만든다요. 누가 만들었죠? 친구들? 친구들이 만들었나요? 오! 이거는 레드스톤 3개의 옷인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레드스톤이다봐요. 여기 빨간색이 있네요. 잘 봐요. 빨간색이 있어요. 안 보여줘. 그래도 빨간색이 있대요. 여기처럼 여기도 빨간색이 있대요. 이게 이름이 레드스톤 관석이래요. 우와! 여기 무섭게 있대요. 우와! 레드스톤 가루! 여기 위에 빨간색 보이자. 이게 레드스톤 가루래요. 이 책에서 책이 있는데요. 전원을 제공하기 이 책까지 레드스톤 가루래요. 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기 써있네요. 뒤에서 오! 이거 개동 같아요. 헤이! 이것도 레드스톤 핵불 만드는 법는 막대기와 레드스톤과 요로 레드스톤 핵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데요. 빨간색이 진한 빨간색이 있고 그냥 빨간색이 있네요. 레드스톤 중개기? 이게 뭐죠? 아! 가운데는 여기서 만든 이게 있네요. 이게 뭐죠? 근데 레드스톤 핵불이네요. 레드스톤 핵불이네요. 어! 이거 뭐죠? 완전 크네요. 어! 이 짐 같아요. 히히! 전원 어! 이렇게 짐도 만들 수 있대요. 땡클때부터 볼까요?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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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암이 있어요. 어! 난이도 한 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난이도는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어! 어! 탁크리! 꿰꿰꿰! 어! 꽃끼온가요? 꽃끼오! 어! 이.. 이걸로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친구들? 근데? 좀 이상해요. 어? 난이도 두개에 있네요. 쉽고 어려운 난이도. 이건 위로 같아요. 용암고덩이 함정? 어! 떨어지면 무섭기 떠요. 봐봐요. 여기 용암고덩이 함정이에요. 어! 어!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표시 여기까지 읽었죠? 오늘은 마이크리포트 책을 읽어봤는데 어째어요? 최소한하지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